롤체는 위튜브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 드릴 덱은 바로 3균열 방랑자 리롤 마스코트 백스 덱입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균열 방랑자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3균열 방랑자를 맞추면 자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자크는 균열 방랑자 중에 가장 가까운 균열 방랑자의 마지막 시너지를 받으면서 하나를 추가시켜준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파이크 근처에 놨을 때는 해커 시너지를 들고 있는 자크가 되는 거고요 진이랑 가까이 놨을 때는 무법자 자크가 되는 거고 지금처럼 백스랑 가까이 있을 때는 마스코트 자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3마스코트지만 전투를 시작하면 4마스코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덱의 첫 번째 운영법 우세를 섞어주면서 다 같이 3성작을 노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우세를 섞는 만큼 3성작 개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7레벨 때 3성작을 전부 다 봐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마스코트 상징이 있을 때 쓰는 방법인데요 7레벨 때 백스 3성 그리고 파이크 3성 알리스타 3성 정도를 노려주면서 리롤을 해주시고 우세를 섞지 않고 이렇게 진행했을 때는 X3성 정도만 된다면 빠르게 레벨업으로 전환을 해주시는 게 좋고 X3성으로 9렙까지 빠르게 간 다음에 디에고와 레오나를 섞어주면서 황소부대와 3무법자 그리고 방패대까지 섞어주시면 좋고 만약에 진템이 하나도 없어서 무법자를 섞는 게 별로다 그럴 때는 가장 무난한 피들스틱, 우르곳 이런 거를 넣으면 되죠 마지막으로 템을 좀 소개 드리자면 블루를 기본적으로 주시는 게 좋고 뒤에는 AP 딜템이면 어떤 거든 주든 상관없는데 이 두 개의 템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백스의 캐리인 만큼 마저를 깎아주는 아이템이 중요한데 그래서 진한테 스태틱을 주거나 아니면 삼성이 된 암라인들한테 이온 충격기를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AD템이 많이 남는다면 진한테 다 주시면 되고요 행템 같은 경우는 자크한테 템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파이크를 포함한 삼성이 된 암라인들한테 주거나 전부 다 이성작이라면 같이 마스코트를 받고 있는 알리스타나 아니면 에코한테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이 덱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판은 뒤집게 초밥으로 시작을 했고요 뒤집게를 먹었을 때는 저 뒤집게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일단 초반에 당장 모르가나를 쓸 것 같진 않아서 용을 팔고 나머지 1초짜리들을 전부 다 사주는 걸로 할게요 이성작 확률을 빨리 봐야 초반 연승을 쉽게 달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템은 연운 이러면 선이 상징이 되죠 일단 지금 당장은 뒤집게를 쓸 수 있는 동물 특공대의 각을 살짝 노려주고 있긴 한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피오라만 사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지금은 연운도 있으니까 쇼진 빌드업해서 지팡이로 동물 특공대 만들고 미프한테 주는 것도 되게 좋겠죠 일단 벨트 나와줬고요 자 일단 2코짜리 영웅 증강체가 나와주는 판이고 지금 당장 골라줄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수호자 영혼 말파이트가 마스코트기도 하고 지금 벨트랑 뒤집게가 있어서 마스코트 상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그나마 일홀 마스코트 백스 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뭐 대충 이렇게만 올리고 마무리 해볼까요 마스코트 상징도 바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백스 덱을 진행할 때 초반엔 좋은 스타트가 연운 스타트를 했을 때입니다 초반에 블루를 빨리 만들어야 백스로 피관리가 잘 돼요 일단 이겼으니까 다 팔고 잊어보죠 그리고 원래 졌으면 그냥 계속 지면서 천천히 갔을 것 같은데 조금 의도치 않게 이겨버렸죠 이러면 이제 연승을 하면서 진행하고 싶어서 레벨업도 하고 드레이븐까지 올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롤체가 또 이기려고 하면 지는 게임이죠 자 마스코트 애들은 계속 사주면서 진행할 거고 지금 애니를 섞어주면 주문투척자와 황소부대가 섞이니까 이렇게 섞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백스 리롤댁 같은 경우는 7렘 리롤이기 때문에 이기면서 가든 지면서 가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이기면서 가는 플레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기면서 가고 싶긴 했는데 뜻대로 되진 않네요 자 그리고 아까 백스의 블루를 빨리 만들어주면 좋다고 했죠 바로 뺏겼고 그냥 장갑먹고 보석건틀릿을 노려주는 걸로 하죠 그리고 초밥에서 아이템도 같이 나왔죠 요거 일단 연우 뭐 지팡이 요런거 안 떠줬으니까 그냥 생템 쪽을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나 뒤집기 하나 더 뜰 거 생각해서 벨트부터 가져올게요 그리고 지금 필드가 굉장히 약한데 조금이라도 살살 맞고 싶어서 레벨업만 하고 요렇게 올려주겠습니다 분명 살살 맞으려고 레벨업을 누른건데 세게 맞았네요 어 미스포춘 이러면은 동물특공대를 초반부터 생각하고 진행했다면 이판은 또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때 이미 영웅 증강체를 말파이트로 골랐고 마스코트 상징도 있기 때문에 미포 덱으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라운드도 세게 맞아주면서 75 남았죠 자 일단 여기서 조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좀 떠줬으면 좋겠는데 태양굴꽃망터도 마스코트 덱을 할 때 나 만들면은 좋아서 만들어줄 것 같아요 X랑 이 친구는 필요가 없죠 여기서 돈 안나오면 팔겠습니다 나왔네요 어 백스다 이거 백스가 마스코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려주면 4마스코트라서 강력해지죠 이거는 4마스코트로 버티면서 태블망 딜로 잡아내는 그런 식으로 일단 피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고 있으니까 이겨줄 때까지 화끈하게 질게요 이자 잘 받아줍시다 자 이번에는 잘 이겨줬구요 이거 애니파이고 이자 보겠습니다 홀 교환회장 보석령꽃 솔직히 셋 다 괜찮거든요 셋 다 괜찮은데 그래도 리롤덱이니까 교환회장을 먹어주는 걸로 할게요 이러면 돈도 생겼고 레벨업 누르고 리롤 한번 사줄거는 딱히 없구요 그리고 이번 상대는 무한대팀 시너지를 들고 계신 분인데 무한대팀 빌드업을 하면서 피관리를 못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요거 시너지 피관리 되게 잘 되니까 초반에 잘 되면 무조건 빌드업으로 쓰세요 자 그리고 지금 계속 지고 있는데 왜 쉬는거냐면 이성작이 관산개도 없습니다 초중반은 이성작만 잘돼도 피관리가 잘되는데 지금 저는 한마리도 없죠 그래서 초반은 이성작 잘된거 기반으로 빌드업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자 그래도 꼴찌까지 내려와서 연운을 일단 쉽게 먹어준 상황이죠 자 이러면 지금부터 블루백스로 빌드업을 해볼거구요 피관리가 매우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7렙 찍고 리롤 조금 적당히 많이 돌려줄거에요 말이 어렵지 이성작 적당히 되면 이제 리롤 멈춰주시면 됩니다 어 근데 요렇게 7렙 대신이 바로 뜨잖아요 그러면 분열 방랑자를 바로 섞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마스코트 한마리 알리스타를 찾아줘야 되겠죠 알리스타 나와주면은 괜히 빼고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아직 일성이라 좀 약하긴 하죠 이러면은 조금 더 돌려주는게 좋아요 다음 턴에 좀 더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레벨 버틸만한 데카월을 만들고 돈을 모아주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좀 더 돌려보죠 아니 이거 백스 한마리 안나오나요 7레벨에 백스 한마리는 좀 쉽거든요 아 이거 일단 붙이죠 요거라도 붙여야 피관리가 그나마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리롤게데치는 생각보다 높았어요 알리스타가 나와도 좋았고 백스 이성작이 돼도 좋았는데 둘 다 안됐기 때문에 일단 상황은 좋은 편은 아니죠 오 백스 이성 그나마 다행이고 알리까지 나와주는게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피오라 자리를 빼고 다른걸 넣어도 되는데 그나마 섞어준다면 뭐 에코 정도 근데 지금 당장 없으니까 피오라 이성 쓰는걸로 할게요 이런식으로 7레벨 때는 4코짜리 제외하고 이성작을 좀 많이 찍어준 상태에서 돈을 모아주고 리롤 천천히 50팀 리롤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스 메인 캐리 덱이기 때문에 스태틱도 하나 진한테 만들어줄게요 자 이제 진짜 쎕니다 룡마 서포트가 완성이 됐고 백스도 이성의 블루도 있고 스태틱도 있고 여기서 지면 상대가 센거에요 어쩔수가 없습니다 백스도 딜라인 진 잘 잡아주고 백스가 딜라인에 스킬을 묻혀주면 진이 요렇게 잘라주는거에요 자 진이 다음에 잡아주겠죠 어? 오른쪽에 날렸네 아 오른쪽에 날렸네 그래도 쎄죠? 자 나이프 해낼 필요 없고 그나마 고르면 휴대용 대장간 정도? 근데 그냥 돌려보죠 뭔가 좀더 좋은게 나올거 같기도 한 느낌? 어? 이거 마스코트 먹죠 그냥? 마스코트는 그냥 많을수록 됐습니다 마스코트를 들고 있는 친구가 체력 회복을 더 잘하기 때문에 일단 좋고 진도 이성작 됐구요 자 그리고 여기선 쉔을 팔아줬는데 좀더 강력하게 내준다면 마서스를 쉔 이성으로 바꾸고 쉔한테 마스코트 상징을 주는게 일단 더 강력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는 형행세계 시너지죠 이즈리얼 두마리 쓰는거 뭐가 막 날라오는데 정신없네요 자 여기서도 리롤 한번 돌리고 어 아까 초반라운드에서 가져왔던 그 알이 깨지면서 본으로 나왔네요 자 여기서 50은 뭐였죠? 이러면 다음텀부터 50팀 리롤 해주면서 삼성작을 노려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피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라서 한 대라도 더 맞으면 싹 다 돌려서 그냥 삼성작을 노려주는 플랜을 짤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일단 잘 이겨준 모습이고 지금은 백스의 딜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지팡이 하나를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7 마서스코트니까 그냥 요걸 쓰면서 보석건틀릿도 만들어줄 수가 있죠 어? 진이 잘 뜨네요 한번 사볼까요? 어? 이거 이러면은 백스보다 진삼성을 노려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거 레벨업 합시다 이거는 진이성이 안됐다면 레벨업을 안노르고 백스 삼성을 먼저 노려주려고 했는데 진이성이 먼저 됐으니까 둘 다 같이 삼성작을 노려주기 위해서 8레벨 온거에요 자 일단 요렇게 계속 버텨주면서 교환의 장 리롤로 삼성작을 전부 노려주시면 됩니다 자 백스 나와줬구요 말파이트도 삼성작을 노려줄게요 얼마 안남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후반 정도 때는 피오라보다는 에코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바꿔줍시다 지금 한 대피가 아니니까 당장 무리하진 않을게요 자 요런식으로 버티는 동안 그냥 계속 뒤에 애들이 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백업 나왔구요 아이템 확인해볼게요 요거 그냥 총검 하나 만들어줍시다 오 에코이성 좋아요 지금은 에코이성도 붙었으니까 좀 더 천천히 해보죠 자 이번 상대는 워익 백이구요 지금 워익이 앞라인을 뚫지를 못하죠 그래가지고 워익을 해커로 보낼게 아니라면 뭐 라위나 뭐 거학 요런게 있어야 앞라인을 좀 더 빨리 뚫긴 합니다 오 백수이성 좋구요 뭐든 삼성작이 되기만 하면 좋아요 오 진 화이트이성 지금 됐구요 그리고 저는 롤체를 할 때 확률이 높은 쪽으로만 좀 플레이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대가 말파이트를 많이 들고 있죠 가보자 그래가지고 저는 말파를 팔고 이자를 보겠습니다 두 마리 남았지만 말파 삼성보다는 백스 삼성 진삼성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백스와 진을 먼저 빨리 뽑기 위해서 둔을 모아놓는다고 보면 돼요 어 백스 어? 한마리 어? 됐다 둔도 한마리 이러러면 돌리죠 요거 진삼성 붙었을 때 에오나 넣는 걸로 하죠 자 이제 백스 삼성입니다 백스 삼성이 되고나서부터 백파워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백스의 세 번째 스킬 때 반풍이 되죠 전부 백스 요거 요게 상대 딜라인 딜러를 잘 풀어줘야 되는데 각도가 좀 중요하겠죠 근데 가렌 왜 이렇게 안 죽죠? 이게 총검말고 고악같은 거였으면 훨씬 더 빨리 녹이긴 했겠죠 자 그리고 초밥 라운드에서 사기 주사위가 떠준 판이었고요 진을 뽑으려면 8렙 구간에는 파이크한테 써주는게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마스코트가 없는 파이크한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마스코트 파이크한테 쓰면 마스코트 챔피언들도 같이 나와요 일단 진 떠줬고 죽치고 요거 마스코트도 옮겨주죠 어라? 일단 파이크가 빠지면서 자크가 빠졌는데 다시 올라가면서 해커 자크가 돼버렸죠 그래도 그래도 삼성 진인데 설마 지겠어요 근데 진이 생각보다 딜템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보단 약하네요 그죠? 센 거 같으면서 약해요 그리고 지금 딜이 좀 부족했다면 자크를 진한테 붙여서 삼무법자를 받아주는 것도 방법인데 지금은 백서도 삼성이라 딜이 부족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냥 버티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상대 6 자동 방어 체계고 상대 자동 방어 체계 능력이 공격력만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것들로만 가득 해놓은 상태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벨베스 자동 방어 체계 그리고 워윅 얘네 둘이 진짜 강력하겠죠 버텨주면서 지금 여기 상대로 딜이 살짝 부족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구렙을 빨리 찍고 무법자를 넣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진의 마지막 딜템을 하나 챙겨주면 되는데 와 딜템이라고 할만한 게 안 떴네요 요거는 마스코트로 피읍을 잘하니까 그냥 밤의 끝자락으로 갑시다 이게 6마스코트라서 마스코트진이 피읍을 못할 리가 없거든요 자 이번 상대는 여기는 또 칠동물이네요 와우 칠동물 베인삼성 미포이성 뭐 소리성 눈이도 있구요 일단 상대 앞라인 빨리 녹였고 이러면 이긴거 같죠? 상대도 지금 칠동물 2봉대라 딜은 진짜 세신 분입니다 자 이번 상대는 4어모대 일단 여기 상대로는 진이 활약하기가 좀 힘들겠죠? 4어모대니까 저는 맥스가 좀 잘 잡아줘야되고 오 근데 상대 이즈리올 이즈리올 1송인데 되게 센데요? 가렌도 세고 아 잠깐만 어? 어라? 이걸 진다구요? 자 이거 빨리 무법자를 섞어줘야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면 우르곳을 지금 빼고 요렇게 해줘도 되거든요 일단 요렇게 무법자 그냥 섞어주고 불에 빨리 가서 우르곳을 넣는걸로 합시다 1만 스포츠로 버티고 진으로 딜해주고 백스로 딜해주고 간지럽죠? 마스포츠라서 매겨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메카 가렌을 빨리 못잡아서 진거잖아요 그냥 블루를 먹고 블루 레오나로 킬을 좀 빨리 써서 가렌을 녹이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구요 자 레벨업 드니까 레벨업하고 일단 우르곳을 올려줄건데 다른거 더 좋은거 나오면 그거 넣어줄거에요 근데 우르곳보다 좋은게 딱히 없을 것 같긴해요 어 누누 이거 우르곳 팔고 넣어줍시다 그래도 누누도 있는게 좋아서 넣어줄게요 자 이번 상대 가렌이고 블루 레오나로 갈게요 이러면서 킬을 가렌한테 빨리 써주면은 어 에코가 도발 걸어서 에코한테 썼어 빨리 다시 써야돼 왼쪽에 괜찮아요 자 죽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도 버티면서 한두 마리씩은 잡아주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오케이 살살 맞아 이겼나 어 좋네요 자 그리고 돈이 없어서 레오나 이성을 못 붙은 상태로 일단 전투를 들어왔는데 전투 구도가 좋았는지 일단 잘 이겼고 이제 레오나 이성이 되면 거의 무조건 이겼다보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클립 아이템에서 연운템이 하나 있으면 가져오려고 했는데 힘의 성배가 있죠 지금 레오나 마나통을 보면 25가 부족해요 근데 성배는 30을 채워주죠 이러면 스킬을 바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르곳 이성도 붙여주고 호효소리 자 지금 가렌을 계속 가운데 나서 레오나다 가운데에 놔두면 요렇게 스킬을 바로 쓰죠 이래가지고 상대가 메카일때 그냥 블루 뭐 연운템 요런거 레오나한테 많이 두시면 이렇게 바로 녹여냅니다 가렌이 없는 메카덱은 그냥 길로 틀어 누르면 바로 이겨지죠 어 잠깐만요 어 다행이다 지금 제가 되게 셌는데 상대방 덱도 진짜 좋다는 소리죠 일단 요런식으로 리롤 백스댁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